이번 선고가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과 이번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이지만 형사재판에서 일단 1심이지만 유죄가 선고됨으로 인해서 이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걱정을 나서는 류시원 씨.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남의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또다시 예고된 치열한 법정 공방.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 정은택 씨가 지난 새벽 침을 뱉고 고성이 오가는 폭행 시비가 붙으며 무면허 운전도 적발됐습니다. 배우 정은택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영화 친구와 두사부 일체를 통해 개성 강한 연기로 활약했던 정은택. 무면허 운전에 행인과 신랑이 도중 침을 뱉고 음료수를 끼얹는 등의 폭행 시비가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담당 형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곳이 시비가 일어났던 현장인데요. 신호 대기 중이던 정은택 씨 일행이 적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취객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불구속 입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아마 부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보도 관측에 보니까 어떤 가게에 CC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은택 씨가 2004년에 면허가 취소된 점인데요. 경찰이 CCTV 화면을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몸살을 호소하자 정은택 씨가 스스로 자신이 이 차량을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정은택 씨의 불구속 입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일반인과 시비 끝에 전치 20주에 달하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은택 씨는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구설수에 오른 바 있었는데요. 당시 정은택 씨는 술자리에서 한 취객에게 사인 요청을 받았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 취객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정은택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정은택 씨는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정은택 씨의 무혐의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평소 영화 속에서 개성 강하고 코믹한 캐릭터로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였는데요. 때문에 고충도 있었답니다. 폭행 사건 후 공백기를 가지다 영화로 복귀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편집 작업과 개봉 날만 앞두고 있어서 정은택 씨 쪽에 따로 연락이 오셨나요? 아니요. 저희 별도로 연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영화랑은 별로 크게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 생각해서 처음에 범위가 있어요. 1년이야 징역이나 300만 원이야 벌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잇따른 구설수에 오른 정은택 씨.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유명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개그우먼이 대마초 양성 반응으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핫한 신의 스타 클라라의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집니다. 신종 마약까지 함께 흡입한 악성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잡아냈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아이돌 그룹 멤버 최다니엘 씨에 이어 방송인 비앙카 씨 잊을 만하면 연이어 터지는 연예인 대마초 흡연 사건 이번엔 개그우먼 송미나 씨까지 연료됐습니다. 인기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개그우먼 송미나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9월 4일 불구속 입건됐다고 합니다. 개그우먼에 대해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총취했다. 대보받아서 내사를 통해서 투사를 개시한 겁니다. 지난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